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보이그룹 몬스타엑스의 첫 번째 유닛 셔누엑스 영원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몬스타엑스의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몬스타엑스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유닛 셔누엑스 영원의 미니앨범 커밍순 이미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개된 커밍순 이미지에는 어둠 속에서 거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어 유닛 활동 콘셉트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몬스타엑스는 국내외에서 팬들의 사랑을 받는 보이그룹으로 메인댄서 셔누와 서브 보컬 형원의 조합은 전세계 글로벌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셔누엑스 영원의 첫 미니앨범 디언씨는 오는 7월 25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몬스타엑스 첫 유닛 셔누엑스 영원의 미니앨범 발매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